경제학자들은 너무 긴축적인 연준의 태도가 불만입니다. 전미경제인협회 설문 결과에 따르면 21%의 응답자가 현재 통화정책이 과하게 제한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서브프라임 위기를 수습하던 시점이 2010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심지어 이번 설문은 1월 30일 있었던 fmc 이전 23일에서 30일 사이 일주일간 수집된 응답입니다.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는 역시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80년대 초를 빼면 22년 3월부터 지난 7월 사이 5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한 것이 가장 가파른 기록이라는 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1월 fmc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파월은 경제성장이 견고하고 노동시장에 문제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리치몬드 여는 총재 토마스 박킹과 보스턴 여는 총재 수장 콜린스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을 더불어 서비스 섹터에서까지 더 넓은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꼴대로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